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DJI에서 새롭게 발표한 매빅 미니에 대한 프리뷰 영상입니다. 이 프리뷰 영상에는 매빅 미니 소개 영상과 사양이나 스펙을 보면서 매빅 미니가 어떻게 사용이 될지, 기대되는 점과 단점, 보안점 이런 것들을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일에 DJI 코리아에 샘플이 입고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마 11월 중순쯤에 받을 것 같습니다. 받게 되면 매빅 미니와 제가 가지고 있는 매빅 크로와 아나피 이런 드론과 비교도 하고 매빅 미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어플 소개나 드론 소개하는 이런 튜토리얼을 좀 자세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DJI 코리아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매빅 미니의 에브리데이 플라이캌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어요. 네 이렇게 매빅 프로 시리즈와 똑같은 마찬가지로 접을 수 있는 드론이고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손바닥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작은 사이즈죠. 먼저 무게가 249g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갤럭시 S10 무게가 한 1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 손바닥 크기니까 휴대폰 정도 사이즈의 무게는 휴대폰 한 개 반 정도의 무게인 거죠. 야구공도 150g 정도 되더라고요. 야구공 두 개 정도? 사실상 진짜 무게감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드론이라고 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DJI에서 추구했던 게 드론의 소형화였잖아요. 뭐 팬텀이랑 인스파이어 시리즈로 촬영용 드론을 쭉 내세우다가 매빅 프로가 등장하면서 접을 수 있고 소형화 시키는 거에 중점을 뒀는데 그러면서 매빅 프로, 매빅 에어, 스파크 이런 드론들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게 매빅 미니예요. 제 생각에는 매빅 프로, 그러니까 팬텀이나 인스파이어를 카메라에 비교하면은 DSLR이라고 본다면 매빅 프로는 미러리스 카메라였어요. 물론 센서의 크기가 작아서 결과물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높은 효율과 좋은 사진 영상을 뽑아내면서 각종 센서를 통해서 인텔리전드 플라이트를 지원하면서 비행의 안정성까지 더해주면서 접을 수 있고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휴대가 훨씬 더 간편해진 게 이제 매빅 시리즈였잖아요. 이거를 미러리스라고 본다면 이번에 출시된 매빅 미니는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러리스 카메라랑 스마트폰 카메라를 생각을 하면은 물론 미러리스 카메라가 훨씬 더 결과물이 좋죠. 그치만 막눈으로 봤을 때 또는 그냥 SNS에 올리거나 간단한 편집 정도로 하기에는 미러리스랑 스마트폰의 결과물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매빅 프로와 매빅 미니의 결과물도 정말 깊게 따지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가벼운 편집이나 가벼운 SNS 사진 정도로는 구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러리스랑 스마트폰 중에 뭐가 더 편리해요? 스마트폰이 훨씬 편리하죠. 미러리스 카메라만 해도 들고 다니려면 가방에 넣어야 되고 목에 걸어야 되고 그러지만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놓고 다니다 그냥 꺼내서 찍을 수 있잖아요. 이 매빅 미니의 포지션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처럼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찍을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249g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DJI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국가에서 제시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제시하는 FAA 등록 기준이 250g이라고 해요. 그래서 249g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드론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0분의 비행시간은 현재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배터리로 비행을 하고 있는 모든 드론들의 맥시멈 플라이트 타임이 30분 정도잖아요. 이 시간까지 충분히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2km HD 영상 전송, 비전 센서, GPS 오버링, 3축 2.7K 카메라 이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진짜 제일 인상 깊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매빅. 진짜 감동적입니다. 계속 쭉 내려볼게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스마트폰 만큼이나 가벼운 무게에서 스마트폰 평균 무게와 비슷한 가벼움을 자랑합니다. 무게 및 안전성 기준에서 모형 비행장치 등급에 해당하며 특정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드론에 대한 규제는 저희 나라에서는 특히 드론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잖아요. 초경량 비행장치로 묶여 있어서 이런 규제를 분리시키는 느낌인 것 같아요. DJI에서 규제하고 규제 받는 드론들은 어느 정도 무게 이상, 어느 정도 크기 이상, 어느 정도 성능 이상의 드론들은 규제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출시한 이런 매빅 미니 같은 드론은 그냥 정말 작고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거리도 이 정도야. 그러면 이것도 과연 드론으로 규제를 해야 할까? 이런 건 규제 없이 모든 사람들이 드론을 마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아? 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손쉬운 사용해서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조종기 화면만 보시더라도 어떠한 화면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안테나, 스틱, 배터리 창, 리턴 온 버튼 정말 조종기 버튼이 간결해졌어요. 아무런 창도 없어졌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초보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여성분들이라든지 물론 차별처럼 남자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 누구나 드론을 쉽게 날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것들로만 드론을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드론을 저도 날리면서 주변에서 아직도 드론을 신기해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아 좀 어렵다. 아무래도 막 날라다니고 이렇게 뭐 막 영어도 많이 써있고 조작해야 된 것도 많으니까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빅 미니는 어 너희 그런 거부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정말 쉽게 누구나 드론을 이용해서 당신의 드론이 셀피를 찍으세요 하는 느낌으로 출시된 것 같아요. 안전한 비행으로 뭐 보호가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아마 이것도 제가 알기로 DJI사에서 출시한 촬영용 드론 중에 이렇게 보호가드 끼워 놓은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내비행이라든지 야외비행 물론 돼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구나 안전하게 즐겨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쉽고 간단한 템플릿 뭐 DJI의 앱을 보시면은 뭐 DJI MIMO라는 앱이 있는데요. DJI 제품으로 찍은 결과물을 진짜 그 템플릿에 맞게 영상만 딱딱 넣으면은 영상을 하나 딱 만들어줘요. 이런 걸로 누구나 쉽게 찍고 누구나 쉽게 당신의 비디오 스토리를 만들어서 업로드하세요. 이런 거예요. 쭉쭉 내려보겠습니다. 여자친구와의 추억을 담아내기에 더없이 간편하고 쉬웠어요. 자 이게 나오네요. 이제 안정화된 짐벌 카메라에서 매빅 미니는 12MP 1200MP의 항공사진과 2.7K Quad HD 영상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왜 4K를 지원 안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생각이 좀 사실 4K 물론 좋아요. 좋은데 4K TV나 4K 모니터 사용하는 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뭐 사진 하는 분들만 많이 쓰시진 않아요. 물론 미래에는 4K가 충분히 보급이 되고 4K, 8K 이렇게 보급이 될 텐데 지금은 4K를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7K만 해도 훌륭합니다. 게다가 이제 나중에 언급을 드리겠지만 가격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7K를 지원하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와우 하는 게 3축 짐벌이에요. 3축 전동 짐벌. 만약에 이 정도 스펙이었으면 2축을 예상하셨을 거예요. 2축 짐벌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래도 이런 드론의 진동을 잡고 영상을 안정화하기에는 3축 짐벌이 훨씬 좋잖아요. 3축 전동 짐벌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쭉쭉 내려 볼게요. 퀵샷은 드론이 로켓, 서클, 헬릭스에서 4가지 퀵샷을 제공하고 여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시는 게 기존에 있는 매빅 시리즈나 매빅 에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퀵샷보다는 가짓수가 적어요. 그런데 사실 퀵샷 많이 안 쓰죠. 촬영을 더 이렇게 연습하신 분들은 퀵샷보다는 수동 촬영을 더 선호하세요. 그럼 퀵샷은 언제 필요하냐? 정말 초보자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초보자 분들이 나는 손으로 조종하는 건 좀 자신이 없다. 아니면 조종기를 영상에서 보이고 싶지 않다. 이럴 때 퀵샷을 쓰거든요. 퀵샷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만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퀵샷을 구현하려고 더 많은 센서를 넣게 되고 그런 센서를 넣은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비하면 굳이 불필요한 거 다 빼고 정말 최소한에서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걸로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매빅 미니에 4가지 퀵샷만 들어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씬의 스무스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매빅 프로의 아마 트라이팟 모드 삼각대 모드나 이런 거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 매빅 미니의 비행속도와 이동을 늦춰주는 모드라서 이제 최대한 천천히 날아다니는 모드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삼각대 모드를 애용하는 사람인데요. 이 매빅 미니가 손바닥만한 사이즈라면 그동안 매빅 프로로 구현하지 못했던 정말 다양한 구도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게 돼요. 드론을 이용한 영상이 특별한 이유는 하늘에서 구도를 잡는 것도 있지만 카메라나 아니면 헬리캠 이런 걸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작은 틈이나 좁은 공간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면서 앵글이 움직이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빅 미니는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나뭇가지 사이도 통과할 수 있고 벽돌, 벽돌? 창문 사이사이 이런 정말 더 작은 공간을 날아서 통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그런데 이런 작은 공간을 날아서 비행을 하면 물론 위험성이 커지겠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네스무스 모드라고 해서 천천히 비행하는 모드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비행하면서 더 정교한 조작으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해라, 촬영을 해라. 매빅 미니는 작으니까 비행을 천천히 하면 훨씬 더 촬영하기 쉽겠죠. 이렇게 해서 당신만의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라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스카이 픽셀로 공유가 가능한 것도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악세사리인데요. 정말 다양한 악세사리가 있죠. 이거는 충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매빅에 끼워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충전 허브, 그 다음에 배터리 가방이고요. 딱 디자인만 보고 하더라도 확장성도 좋을 뿐더러 좋을 뿐만 아니라 예뻐요. 그리고 가장 이제 특이한 게 DIY 쉘 스티커 키트라고 해서 너만의 매빅 미니를 꾸며라 이런 거잖아요. 이번 매빅 미니는 타겟이 기존의 촬영이나 드론의 기술적인 거에 집중하던 아무래도 선호하는 분들이 남성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드론을 갖고 싶었는데 높은 가격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 아니면 드론이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접근하지 못했던 분들 드론은 좀 투박하다 하고 생각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예쁠 뿐만 아니라 이런 충전 베이스 아 진짜 이런 투명한 유리관에 있는 거 저는 이런 데 보관하는 거 웨딩 슈즈밖에 못 봤거든요. 이런 거 하나 집에 딱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드론이야? 이렇게 탁 빼주면 아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DIY 쉘 스티커 꾸미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나만의 드론을 꾸며서 예쁘게 날려라 DJI에서 정말 새로운 타겟을 노려서 노려서 진짜 어떻게 말하면 거의 뭐 나는 전 지구의 인간들을 다 DJI 제품을 쓰게 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대상들을 타겟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죠. 48만 5천 원이에요. 매빅 프로의 초창 처음 콤보 세트 가격이 160만 원 이었어요. 매빅 미니의 콤보 세트 가격이 625,000원이에요. DJI가 드론 시장을 장악 장악 네 거의 다 싹쓸이 하고 나서부터 사실 가격대가 낮은 건 아니거든요. 오즈모 포켓이나 이런 오즈모 액션 이런 것도 최소한 40만 원 제가 42만 원 줬나? 이렇게 샀는데 가격대가 절대 저렴하지가 않아요. 근데 매빅 미니는 48만 5천 원 콤보 세트 배터리 3개의 가방에 다 주는데 62만 5천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가격적인 장벽 때문에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풀겠다. 근데 왜 갑자기 싸졌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센서도 그만큼 줄었고 이셀 배터리고요. 줄일 수 있는 불필요한 숙련자들이나 높은 영상 퀄리티를 위한 분들을 위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초보자들, 가볍게 쓸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만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것만 남겨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양으로 넘어가서 짧게 보고 매빅 프로나 매빅2와 비교를 하면서 봐드리겠습니다. 일용 무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9g 이고요. 크기가 접었을 때, 펼쳤을 때 하는데 접었을 때 14cm, 8cm, 5.7cm예요. 진짜 작죠? 거의 휴대폰 사이즈입니다. 최대 상승 속도가 스포츠 모드에서 4mps, 하강이 3mps 이거를 매빅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매빅의 최대 상승 속도가 스포츠에서 5mps, 하강이 3mps예요. 상승은 매빅보다 1mps 작은데 무슨 말이냐, 매빅은 3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3셀과 2셀인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최대 속도가 13mps의 스포츠 모드예요. 매빅의 최대 속도가 65kmph네요. 아, 잠시만. 왜 이렇게 해놨지? 그러면은 3,600을 곱해야 되죠. 13 곱하기 3,600 계산기. 아, 왜 이렇게 해놨죠? 13 곱하기 3,600. 4만 6,800이니까 46.8kmph가 되는 거죠. 매빅 프로가 65km인데 매빅 미니는 46.8이란 얘기예요. 거의 5분의 4 정도 수준. 약 5분의 4 수준이에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매빅 미니 좋아. 근데 가볍고, 모터 2셀인데 바람에 이길 수 있을까? 날라가지 않겠냐?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대 속도, 상승, 하강 속도가 매빅 프로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아니 DJI가 바람 못 버티면은 출시를 안 했겠죠. 그 말은 그만큼 드론 249g의 기체를 커버할 수 있는 프로펠러와 모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GPS 글로나스를 통해서 비행 안정성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모드와 C모드, 시네스무스 모드가 있는 거죠. 시네스무스 모드는 1.5, 1, 4네요. 굉장히 천천히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대 실용 상승 한계 고도는 해발 3000m고요. 최대 비행시간은 30분이고, 30분이란 말은 최대니까 실제로 날릴 수 있는 시간은 23에서 25분 안팎일 거예요. 드론을 촬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긴 촬영 필요 없고요. 특히나 매빅 미니처럼 작고 와이파이 기반의 이런 드론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100에서 200m 내외로 날리면서 셀피 드론이 하는 용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25분도 너무 긴 시간입니다. 내풍가능 풍속이고요. 틸트각 각속도 여기 보시면 되고 원도 범위 0에서 40도 딱 똑같고요. 주파수와 출력 쭉쭉 넘기겠습니다. 네, 짐벌도 똑같습니다. 90도 상하 킬트가 된다는 얘기고 3축 안정화 시스템이고요. 최대 제어속도 있고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센서는 이렇게 돼 있네요. 렌즈, 아 렌즈 중요해요. 렌즈 화각이 지금 85도로 돼 있는데 매빅 프로 렌즈 화각이 매빅 프로가 제일 많이 욕을 먹었던 게 화각이 좁다였어요. 환산화각으로 했을 때 78.8도 나오고요. 매빅2를 보시면은 매빅2 프로가 핫셀블라드 렌즈를 끼고 있는 매빅2 프로가 77도 그리고 팬텀이랑 거의 동일한 화각이라는 매빅2 줌이 83도입니다. 그 말은 매빅 미니의 85도 화각은 충분히 팬텀급으로 넓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빅 프로가 갖고 있던 화각의 한계점은 깨버린 거죠. 하지만 조리개가 F2.8입니다. 그 말은 제가 쓰는 게 매빅 프로이기 때문에 프로랑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프로의 조리개가 F2.2에요. 프로보다는 조금 어두운 렌즈라는 뜻이죠. 촬영 범위는 1m부터 무한대고요. 동영상 ISO가 100에서 3200.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셔터 스피드. 저희가 야간 촬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도 크게 저는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사실 장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가 4대 3, 16대고 사진 모드 인터벌 2초 촬영부터 가능하고요. 동영상 해상도가 최대 2.7K, 30프레임, FHD로 6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비트 전송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이 작동 주파수가 기존의 매빅 시리즈에는 오큘러스라는 DJI 자체 RC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됐는데 매빅 미니는 자세히는 안 나와요. 제가 이거 사실 몰라요. 강화된 와이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와이파이에 대해서 정말 패럿 기체를 사용하면서 와이파이, 와이파이. 진짜 채널 맞추기도 어렵고 간섭 심하고 그런 와이파이, 스카이 컨트롤러 2키로 간댔는데 500m, 400m만 가면 끊겨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패럿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매빅 미니도 와이파이에요. 아마 그런 RC 기능을 넣다 보면 훨씬 더 크기나 가격을 보장하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5G 시대가 되니까 와이파이로 전향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출시돼서 실제 비행을 해봐야 이건 알 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 2600mAh고요. 쭉쭉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뷰는 720p로 라이브 화면을 볼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어플, 앱을 DJI고가 아니라 DJI Fly라는 별도의 앱을 사용을 해요. 이것도 사실 출시가 되고 어플이 아마 11월 10일 정도에 나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출시되면은 한번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매빅 미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어, 제가 생각하는 매빅 미니는 물론 단순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빅 미니는 마치 스마트폰처럼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고 그냥 가방에 넣어놓고 잠바주머니나 이런 데다 넣고 그냥 진짜 어디든지 마치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니다가 셀피, 드론이 찍을 수 있는 풍경, 약간의 풍경 정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딱 그런 드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간편한 조작을 통해서 초보자들, 그리고 예쁜 디자인과 악세사리를 통해서 어, 아기자기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동안 드론이 너무 어, 난 드론 너무 나랑은 거리가 멀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타겟을 잡은 것 같고요. 물론 한계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한계점은 매빅 미니를 매빅 프로나 팬텀이나 인스파이어처럼 쓰고 싶은 분들이 느끼는 한계점일 것 같아요. 매빅 미니를 막 1kg, 2kg, 4kg씩 날린다든지 바람이 막 쌩쌩 부는데 그런 데서 날린다든지 아니면 저 한 말리 뛰어가지고 풍경을 찍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매빅 프로, 팬텀, 인스파이어 쓰셔야죠. 매빅 미니는 제 생각에는 진짜 100m, 200m 이런 가까운 멀지 않는 거리에서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니다가 풍경, 아 여기 풍경 너무 멋있는데 잠깐 뛰어서 찍을까? 쭉 뛰고 아 우리 여기 새가 찍자. 뭘로 찍어? 어? 드론으로 찍자. 탁 꺼내가지고 탁 찍고 이런 특별한 어디서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휴대용 드론의 개념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이제 매빅 미니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11월 중순쯤에 이제 매빅 미니를 받게 될 텐데 받고 나서 정말 자세한 개봉기부터 리뷰, 어플 설명, 촬영 팁, 활용 팁 그 다음에 다른 드론들, 매빅 프로나 아나피나 이런 드론들과의 차이점 자세히 리뷰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꼭 설정해 두시고요. 많은 분들이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아마 되게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잘 판단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드론이 뭔지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풍경 촬영이고 막 멀리서 막 이렇게 찍고 싶다. 그럼 제 생각에는 미니보다는 프로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 나는 그냥 진짜 막 어디든지 갖고 다니면서 그냥 나 막 항공 촬영 조금만 찍고 싶다. 이러면은 매빅 미니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도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 좀 주저리주저리 말이 되게 길었어요. 아마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제품 리뷰는 이제 출시가 아 제 손에 들어오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